K-STAR 10주년 안녕하세요. 배우 김영대입니다. K-STAR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10년 전에는 제가 17살이었을 때니까 고등학생이었고요. 그때는 중국 하울빈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.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. 아니요,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때는 그냥 공부하고 또 친구들이랑 놀기 좋아하고 하니까 그냥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교 갈 고민만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10년 후에는 별 타개 없으면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지금 목표는 꾸준히 성장해 나가면서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거니까 10년 후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, 저는.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이상 김영대였습니다. 빠이빠이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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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